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날씨도 슬슬 아주 좋은 날씨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아침저녁으로 슬슬 있을 거고 시장은 뭐 여전히 안 좋고 살려주세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너무 안 좋아서 저도 우울합니다. 저희도 계좌가 있습니다. 표정이 이래서 마치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저희도 그냥 잊고 싶어서 언더스탠딩에 집중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은. 그래서 주식 얘기 말고. 하루 살고 말 것도 아니고. 잘 버텨보시죠. 또 뭐 잊어버리려면 이런 거 언더스탠딩 재밌는 얘기 들으면서. 예전에 맞아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만화책을 보면서. 만화책 보면. 그 시간을 잊을 수 있잖아요.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언더스탠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냥 계좌보면 짜증나서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수원 편집장님 나와서 좀 불행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뭔가 저런 사람도 있는데. 다 그렇구나. 이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새드스토리로 골라달라고 저희가 요청드렸고요. 한화건설이 이라크 큰 공사를 맡았다가. 본도 제대로 못 받아서 포기했다. 그런 뉴스도 최근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든지. 한화, 이라크, 불행기. 그런 키워드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 겁니다. 잠시만요.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는 광고판. 위동칼지였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화건설의 우울한 이야기. 그렇게 크게 우울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까 불행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불행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한화건설이 이라크에 비스야마 신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2012년부터 시작된 공사거든요. 꽤 됐네요. 공사 도급액이 100억불입니다. 그러니까 12조. 지금 환율 기준으로 14조죠. 그 당시에는 아마 12조짜리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이게 21년도쯤에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라크의 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27년까지 지금 공기를 연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화건설이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를 공사 계약을 해지를 하겠다. 이라크 정부 쪽에 통보를 했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전격적으로. 더 이상 우리 공사 못해? 공사 해지 통보를 했다. 그게 엄청 큰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분당급 신도시를 짓는다. 그렇던데. 그 당시에도 분당 신도시급. 이게 5백 한 50만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공사 면적이. 그러니까 여의도의 한 6배, 7배? 여의도 한 7배 면적에 10층짜리 아파트를 한 850동 정도 짓는 공사입니다. 거기 또 땅이 넓은 것보다. 어마어마하죠. 10층짜리 아파트를 850동을 짓는 공사인데 한화건설이 지금 거기에 물려있는 돈이 한 8, 9천억?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 8천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하면 한 9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공사 미수금으로 거의 대부분 약간의 미청구 공사라고 아직 이라크에 청구하지 못한 공사는 하였으나 청구하지 못한 게 조금 있고 대부분은 공사 매출 채권 공사 미수금 채권인데 이게 지금 환율 기준으로 한 9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9천억 1조 가까운 돈이 공사 미수금으로 불려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 공사를 안 하겠다고 먼저 선수를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미수금 9천억 원은 저게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전에 뚜렷한 조짐이 없었어요. 별다른 큰 조짐이 없다가 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사를 못하겠다고 나오는지 그다음에 전망. 이라크 쪽하고 어떤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 전망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뭐 한화. 한화 그룹. 네. 김승연 회장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같은 게 있잖아요. 떠오르잖아 뭐가. 뭐가 떠오르잖아. 저는 북쪽. 북쪽. 뭐죠. 북쪽. 최근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한 번 세게 했어가지고. 의리 아닙니까. 의리. 의리. 그런 거. 어떤 분은 반지가 떠오른다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의리. 신용. 의리와 신용은 한화 그룹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공식 한화 정신입니다. 아 그래 그게 공식 캐치프레이즈가 의리와 신용. 그게 공식 한화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리. 어떤 분은 의리라고 하는데 의리죠. 의리. 신용. 의리. 며칠 전에 한화 그룹 70주년이었죠. 70주년. 70주년 기념사에서 김승연 회장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때로는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신용과 의리의 한화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해왔다. 그러니까 70주년 기념사에도 의리와 신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캐치프레이즈예요. 우리가 그냥 장사 미사들이 한화하면 의리지 이게 아니고. 한화에서 내세우는 게 의리입니다. 독특하네요. 기업이 의리를 얘기하다니. 그런데 지금 한화에서 보기에 또는 김승연 회장이 보기에 이라크 애들이 의리도 없고 신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사를 계속 수행할 신용과 의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또 뚝심이라는 단어도 한화 이야기할 때 많이 하잖아요. 한화가 아무리 뚝심이 있어도 의리와 신용이 없는 애들하고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뭐 이겁니다. 지금. 이건 아니다. 이 공사는 아니다. 그런데 이 비스마야 공사를 2012년도에 수주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을 들였어요. 한화에서. 그렇겠죠. 수주할 때니까. 그 당시에 100억 불 수주라고 하는 것은 국내 건설업 사상 최대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였고 또 세계적으로도 단일 기업이 한 10만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단일 건설회사가 설계하고 조달하고 그다음에 프로큐어하고 또 시공하는 어떤 최초의 사례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신문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런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고 김승현 회장이 방탄 조끼, 방탄 조끼를 입고 이라크를 세 번이나 갑니다. 위태위태하잖아요. 그게 시아파, 순위파 맨날 총질하고 나중에는 또 IS, 이라크, 이슬람 무슬림 무장단체, IS하고 전쟁도 벌어지면서 방탄 조끼를 입고 세 차례 이라크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서 광어회 600인분을 직접 공수해가지고 그걸 현장 근로자들한테 벌고 이라크에서 광어회라니 진짜 대단하군요. 그다음에 2012년 5월에 수주를 했는데 지금 웃으면서 방송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댓글에 좀 안 좋은 걸로 같아요. 2012년 7월에 김승현 회장이 현장에 가서 여기 나의 야전 숙소를 만들어라. 내가 앞으로 수시로 오겠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고 공언을 했던 어마어마하게 정성을 들인 그런 사업장입니다. 큰 도시 하나를 한화가 다 짓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건설사도 없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진짜 약간 아파트가 완전 새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좀 옛날 아파트 같은 거더라고. 근데 그거를 진짜 공장 찍어내듯이 성냥값 세우듯이 그러니까 그게 이라크의 분당 같은 도시인 거죠? 그렇죠. 바그다드 주위에 신도시를 하나 세우는데 그 신도시를 하나 위치도 분당 느낌이더라고? 서울 분당이라듯이. 서울 분당이라듯이. 바그다드 거기. 10만 가구니까 가구 수도 얼추 비슷하고. 근데 그걸 한 회사한테 그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그게 다른 건설사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다른 건설사들이 이라크인들 큰 웬만한 건설사에 다 오파를 내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이라크 재정도 좀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08년 동안 시아파 순위파 엄청난 내전을 치렀던 국가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이 참여하기를 꺼리는 와중에 김성현 회장이 이라크가 내전을 겪고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에 재건 사업을 할 터이니 이 재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중동 건설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가 이거 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서 거기 들어간 겁니다. 한화는 회장의 의지를 보내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대우 조선도 그래서 한 겁니다. 회장의 의지를 보이니까 산원한테 그 불리한 양의 각서 그 굴욕을 당하면서도 도장을 찍었다가 리만 브라더스 틀고 글로벌 경기 침체되니까 으악! 해가지고 대우 조선 대금 분납하게 해달라. 일부 자산은 산원에서 좀 사달라. 그랬다가 산원이 거부하면서 산원하고 분쟁이 붙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한화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들이 회장의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밑에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스마야에서 해마다 1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후원장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 전격적으로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이라크 쪽에서는 한화건설 책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한화건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국제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모르죠. 또 막후에서 어떻게 또 대화가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공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화건설이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합병되게 돼 있죠. 한화가 한화건설을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건설 입장에서는 해외발주처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우리 100% 모 회사인 한화에 우리 건설이 흡수되게 돼 있으니 너희들이 동의를 해달라. 왜냐하면 발주처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공사하는 애들이 이렇게 완전히 흡수되어 버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NIC NIC는 National Investor Committee 커미션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죠. 사실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인데 이라크 재건위원회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 이 NIC가 10월 6일 날 이 합병 절차에 대해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 그 합병 동의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지? 자기들한테 무슨 큰 피해가 있다고? 어차피 건설은 한화의 100% 자회사였어요. 100% 자회사는 경제적 실체로는 그냥 한 몸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지만 사실은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그런데 이 합병에 대해서 굳이 이라크의 NIC에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한 거예요. 보세요. 이해. 그러니까 NIC가 부동의를 하였고 이에 한화건설은 NIC가 기성공사 대금을 지급을 지연하거나 또는 지급하지 않는 계약 위반을 했기 때문에 10월 7일 날 계약에 따라서 NIC의 해지 통지를 했다. 그러니까 이 문장만 그대로 넣고 보면 뭐냐. 부동의 했어? 아 이거 빡치네. 이거 빡치는데 나 공사 안 할래.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하루 차이잖아요. 게다가. 부동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라크 애들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우리한테 전달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에 우리 한화건설은 해지 통지를 하였다. 돈도 제때 안 주고 지급 지원하고 또 우리한테 안 준 돈도 있고 이 통지에 따른 해지 효력은 20일 후에 발생한다. 이거는 이제 국제 표준 계약에 따라서 21일 후에 발생한 겁니다. 국제 건설 표준 계약에 보면 21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빡쳤어. 아니 이게 뭐라고 이걸 부동의 하지?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의 한다는 이게 이게 무슨 한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가? 우리 의리의 한화인데. 이거 공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부동의 할 이유가 없죠. 한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안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절차야. 형식적인 절차인데 굳이 이라크에서 부동의를 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공사하지 말라는 거야? 잘 됐던 못 받은 돈도 있고 돈도 채택했고 안 좋았는데 이참에 하지 말지. 빡치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흘러간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공시에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뭐 근데 이라크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와서 좀 설명을 해봐라. 이게 뭐냐. 그런데 잘 설명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잘 모르겠고 와서 다음 설명이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취재를 해야 안 됩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라크 쪽에서 이라크 쪽을 혹시 취재하셨습니까? 이라크 쪽은 아니고 한화 쪽 이라크 쪽 사정을 잘 아는 한화 한화 관계자 이라크 쪽을 취재하셔야 균형이 맞죠. 영어습니까? 그러나 이라크가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한화가 이제 좀 동의를 해달라고 이런 안내를 하니까 공사비 같은 거 이런 거 좀 깎고 우리가 이게 최초에 계약할 때 너네들한테 좀 너무 유리하게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동의를 좀 이렇게 믿기로 해가지고 이 공사 계약 조건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한화는 그 동안에 공사 대금 지급도 많이 지연시킨 일도 많았고 지금 못 받고 있는 돈도 있어서 이것 때문에 수차례 좀 협의를 하자고 할 때는 이라크 쪽에서 뭐 더러운 척 만척 하다가 갑자기 우리 합병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100% 모해사하고 합치란께 이름이 바뀌어 이거 그냥 하나 사인해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가 찾아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는 아 이거 무지 이거는 의리와 신용 이거 배신이다 이거 이거는 완전히 지금까지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이걸 또 기화로 해가지고 공사 계약 조건에서 손을 대려고 해 그러면 이 친구들은 도저히 같이 믿을 수 없는 의리와 신용이 밑바닥을 치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이거는 27년까지 공사를 해봐야 이거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이면 그래가지고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12년도에 최초의 공사 계약을 할 때 한화가 좋은 조건으로 한 건 맞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대형 건설사 중에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는 한화가 갑이었습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 한화 갑시도 있잖아요 한화가 갑이었습니다 한화 건설이 갑이었어요 이라크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나 준비해 오신다고 아까도 오후 4시쯤에 오늘 뭐 하나 준비해 가니까 이런 거 자꾸 웃어드리면 안 되네 포탈에서 한화 이렇게 검색하면 한화 갑시만 앞에 죽창 나오고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라크 쪽에서 살짝 의리를 해가지고 한화 건설이 협상을 하다가 그냥 한국으로 철수를 해버린 적도 있습니다 대금 지급 조건 때문에 대금 지급 조건이 계약 전에 협상하다가 그쪽에서 1년 단위로 기성공사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 해 한국에 쳐주길 뻔했어 우리 안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쪽에서 왜 그래 그래가지고 대금 조건도 굉장히 한화한테 좀 유리하게 갖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손을 대려고 하는 게 이라크가 뭐 별것도 아닌 합병 이런 걸 가지고 그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의 분당 우리나라로 치자면 분당 신도시 급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건데 2012년 5월 달에 이제 본계약을 했죠 네 그거는 80억 불입니다 80억 불 비스마야의 국민주택 건설 도급계약 아파트 842개 동을 짓는 거 10만 8천 제곱미터인가 그렇죠 면적이 평수로는 550만 평 정도 되는데 10층짜리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뭐 벽채 찍어내고 기둥 찍어내고 뭐 바닥재 찍어내고 해가지고 다 거기 현지 공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찍어내가지고 건설 현장에 갖고 가서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조립 조립하듯이 그렇죠 빨리 만들고 어차피 똑같은 아파트들이니까 빨리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2021년까지 뭐 해서 한 7년 7년 안에 완전히 끝내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대금 지급 조건이 이렇습니다 지금 한번 볼게요 선수금을 10%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인트림 페이먼트라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중도 기성 기성 공습 중도 기성 대금 그 정도 중간정산을 해준다는 거네요 착수금 착수금 계약금이 계약선수금이 있고 기성 중도금이 계약 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되면 딱딱딱 5% 5% 5% 5% 를 주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온다 기성과 무관하게 얼마나 지어졌는지 무관하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한화에 나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인트림 페이먼트 있잖아요 이게 선수금 어드밴스터 페이먼트 말고 인트림 페이먼트 는 발주처가 갑의 위치에 있으면 예컨대 지금 한화가 얻어낸 조건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 딱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총 도급액의 5% 5% 5% 무조건 받는 겁니다 하나는 저거는 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냥 받는 기성금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거 말고 그런데 발주처가 갑에 있으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마일스톤 방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스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기반 공사 딱 끝내 끝내면 내가 5% 줄게 그 다음에 800동 아파트 짓는데 300동 지으면 또 5% 지고 그 다음에 네가 800동 다 지으면 또 5% 준다든지 딱딱 마일스톤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트림 페이먼트를 못 받습니다 중도 비속을 그러니까 발주처가 건설사를 쪼을 때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시공사가 어릴 때는 그런 조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딱 무조건 딱 그냥 이 기간 되면 5% 5% 5% 준다는 것은 한화가 지금 좋은 조건으로 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가 남겠죠 선수금하고 중도기성 빼고 나면 이거는 매 4개월마다 기성수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사를 이만큼 했어요 청구할게요 그러면 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주고 확인하고 인정 그러면 돈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금지급 조건만 봐도 굉장히 나쁘지 않는 그런 조건입니다 한화 정도의 건설사가 이라크 가서 공사를 할 때 얻어낼 수 있는 조건치고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란 말이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올해 2월 기준으로 비스마야 프로젝트에서 한화가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현금이 38억 불 정도 됩니다 38억 불 처음에 얼마 그러셨죠 80억 불 도급 계약이죠 38억 불 정도는 지금 현금으로 다 받은 겁니다 40% 정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공사진행률에 따른 매출 인식액보다도 실제로 받은 현금이 좀 더 많아요 공사진행은 40%가 안 됐는데 공사진행률에 따라서 수령해야 왜냐면 선수금하고 분도기성조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는 거구나 명절 보너스 같은 거죠 추석 되면 줄게 뭐 이런 거 그리고 2015년에 비스마야의 인프라 사업을 또 수주를 합니다 12년 수주는 아파트 15년에 추가로 수주한 거는 학교 병원 전력 폐수 처리 시설 같은 이런 인프라를 20억불에 수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산 100억불이 되는 거죠 인프라도 20억불에 수주하면서 10% 선수금 받고 남은 90%는 3개월마다 기성청구해서 수령한다 이런 조건이었고 인프라에서도 지금까지 올 2월까지 받은 돈이 한 5.6억불 7억불 정도 돼요 한 6천억 7천억 한 6-7천억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 실제로 진행률보다도 실제로 받은 현금이 거의 비슷한가 조금 더 많을 수 있겠는데 조금 더 많은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이렇게만 놓고 보면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죠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수금하고 중도 기성도 딱딱 받았고 물론 물론 2013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가면서 2013년부터 계속 매출이 줄어요 공사 매출이 계속 기름값이 유가가 안 좋고 정정이 불안하고 하다가 2015년도에 IS하고 본격적으로 무장 내전이 터지고 하면서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때부터 좀 돈이 공사 대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2018년도 들어가면서 내전이 굉장히 정리가 됩니다 완화되고 그러면서 2018년하고 2019년에는 공사 대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은 못 받았다가 상당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한 6.5억 불 정도를 그냥 그전에 미수금하고 등등등 해가지고 받습니다 19년도에도 많이 받고 그런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20년도에 그러니까 18년 19년의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갖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20년도에 코로나 터져버리고 또 중동이 또 심했잖아요 중동 쪽에서 코로나가 심하고 셧다운 되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공사 자체가 완전히 슬로다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13년도 공사 시작하고 나스도 공사하다가 슬로다운 또 공사하다가 슬로다운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딱 들어오면서 완전히 장기적인 슬로다운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착공인은 언제 됐어요? 2013년? 기반 공사 들어간 거는 한 13년쯤 들어갔죠 아직도 입주를 못했어요? 지금 부분적으로 입주를 했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먼저 만드는 것들은 입주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 분당은 2년 만에 지었는데 여기에 막 해도 안 되나 보죠 아니 근데 분당하고는 좀 다르죠 신문제 짓고 있어 신념식 뭐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표를 하나 보시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심평 리포트인데 여기 지금 18년하고 19년에 보세요 이렇게 매출 인식액이 있잖아요 해마다 밑에 누적 현금 수입을 보면 누적 현금 수입이 항상 많아요 숫자가 그렇죠 매출 인식액보다 매출 인식액은 공사가 진행률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거고 현금 수입은 실제로 캐시가 지금 들어오는데 앞에 선수금하고 인트림 페이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인트림 페이먼트가 12개월 때는 5%를 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그 5%라는 게 전체 총 공사 대금의 5%를 준다 그러면 5%만큼 공사 진행률이 안 됐어도 그냥 5%는 무조건 맞춰준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추석 때 주는 거라고 그냥 공사라 했어도 추석은 오잖아 더 주는 거예요 그만큼 챙겨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건 아니잖아 더 주는 건 아니고 도급액 있잖아요 80억 불이 도급액이니까 이 공사에서 하나 건설해 주는 거는 무조건 80억 불인데 그런데 선수금으로 8억 불 주고 공사 도급 상황과 무관하게 그냥 때 되면 주겠다 때 되면 주겠다 다 합치면 연봉이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공사 진행 상황만큼도 받고 때 되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네 항상 내가 일한 것보다는 돈을 많이 받게 되는 잘 주기만 하면 열심히 일을 안 해야 되겠네 저런 계약이면 좀 천천히 해도 돈은 알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이 신용 공기가 아니 다 그랬으면 해야지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는 공기 지연되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하면서 천천히 해도 때 되면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보여주시면 여기 순영업 자산 있잖아요 그냥 좀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 순영업 자산이 마이너스면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8년도 19년도에 마이너스 7천 마이너스 4천 7백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게 19년도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천억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천억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18년 19년의 분위기를 그대로 갖고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랬던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모두의 말씀드린 거 아니 8천억 9천억 물렸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 대체 물린 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물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1분만 쉬었다가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가 그 얘기는 듣겠습니다 새참 먹고 작전 타임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